나는 전설의 포터다. 데스 스트랜딩으로 세상이 멸망한 지금.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운송이 필요할 때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배달을 완수한다. 야! 드디어 도착했군. 아니 물건 좀 볼까? 정말 대단하군. 역시 전설의 포터야. 조금만 손 삼겨도 터지는 소형이군. 이렇게 안전하게 배달하대. 다른 물건은 뭐지? 이번 배송은 정말 정말 조심히 옮겨야 해.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터지락되어 있어. 소형이 또 옮겼는데 더 할 게 있나? 화물격인데. 제 차 말하지만 정말 조심히 조심히 타러야 해. 대체 뭐길래 그런 거지? 어이! 조심해! 이런 시...